뭐야 우리 영감리 방송 켜달라 했었네 켜졌어? 아 조심해 아 이것도 아 조심해 이것도 아 붙는다 야 김성훈 아 이거 붙는 거 있지 그거다 그거 배낭 안 갔어 날 붙어있을게 뼈가비 형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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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이쁘하나 배낭다 배낭 나왔다 어 충격 잘 맞네 아니 배낭 안 오겠지 이거 주변 나가볼래? 배낭 하나 배낭 하나 깠어? 아직 주변 하나 까줄래요? 아 배낭 짱하나 개피 플레이어 개피 배낭 나왔다 사장 밑에 나가다 사장 밑에 잡았어? 아니 배낭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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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충격 잘 맞네 멋있습니다 여기 스피어 인지사 형 어제 집에 가다가 또 택시 타서 술 더 먹고 간 거 아니지? 어제? 어 충격을 또 더 먹고 왔어 거의 뒤지겠어 지금 하하 하하 폭탱을 안 보여 알롱 둘 알롱 둘 배갑인가? 잡았어 큰일 큰일 배낭 폭 갈게요 소나미 밑에 소나미 밑에 폭 안 맞았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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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,3,4 있어 배 밑 잡았어 폭 왔다고 알롱 알롱은 슈퍼타 안 맞아 존나 맞았구만 폭 개갑인가 본데? 폭 안 맞았어 글록도 있었어 총 쐈 수도 있을 것 같은데? 글록이 있었어 사지 사지 글록이야 글록 ться 이 кор bzw 와 다독 아 ки 그지 나 배민 나 배낭에 UX 말씀드렌네요 rene bid 액 부분 조심 쇼핑 수압조심 클리퍼 나갈게 오케이 어 아이색 갔다올게 아 해미 포기요 어 내가 убий radi 맞아 아 진짜 샅 centres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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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おape 뒤에 현계 오르네 되겠나 이거 넷 때문에 할만 해 나이스 맞아 죽을 짠 또 하네 그거 리다운인데 잘한다 이제 먹었다, 이제 먹었다. 2층 나왔어, 2층 하나. 2층 나왔어, 2층 나왔어. 2층이 10호였나 보네, 잡은 게. 하긴 힘이 잘 막았나 봐야 돼. 개 말리겠다. 이거 지내. 또 성은이 쭈글쭈글거리고 있다, 이제. 아, 이게 맞아! 이러고 있다. 아이, 저 새끼는 좀 맞아야 돼. 개 같은 새끼들. 하하하. 저 팰 때 패놔야 된다고. 합치면 없애야 된다고. 아직. 배민 포화할게. 뭐야? 배민 두 개 넘길게? 응. 하나, 하나, 하나. 뭐야, 개피! 배민, 배민 타라. 아, 총안 없어. 아. 너바, 총안 없. 아, 씨. 아, 제발. 아, 씨. P40. 알롱 P4. 들어간다. 쩝밥아. 나, 하자. 자, 빨리 가. robba. P30. 더 맛뱅 2개 깔게. 아, 하나만 깔고 가자. 와, 총안 한다면. 뭐야, 이거? 와우 돼지같은 새끼 이거 애너미 뭐야 오 뺑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뺑이라고 얘기했어도 저거는 뺑은 병신같이 갔어 이 새끼 아 카메라하다보니까 헷갈리네 좀 어 저게 병신같은 년아 에 예고래 아 이 새끼 어제 경배왕이랑 술 먹었어? 어 경배왕 저 새끼가 어제 나 닥치라 했다니까? 왜 배밑둘 배밑둘 배밑둘같은데? 배밑둘 배밑 배밑을 까놨어 베란다야? 엘리지? 한거리 베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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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 나왔다 베란다 나왔어 언덕길 언덕길 하나 있었어 올라와있어? 안맞아 10% 하스트 총알 잘 박히는거 같은데? 잘 맞는데? 저번엔 뭔가 안맞았어 우리가 갈리니까 맘맞았던건가 센터 폭 까야겠다 뭐야 알롱클 알롱클 배밑이 많다 이거 배밑둘 배밑둘 올라온다 하나 올라온다 배밑 아 단밑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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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알 가있을게 빨래방 달아 개피아 나 알에 있을게 나 있을게 단밑씨였더 아 개구 아리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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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갔다 거리는거 같아 아리구 뭐야 빠지는사운드 까다리 상골이 가는거 같은데 어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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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신같은 아리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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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앞에 팔 앞에 들었나본데 어 왜 반스러워놨냐 하하 병신데 뭐야 존 깨피인가보다 알라갈게 아이씨 꼬메이쉐키 저거 콜라 차이피아 퀘 Financial 호동 코 2층 길 2층 개장들 나이스 베밑 하나 있는데 이산 킹개단 하나랑 베밑 상거리 배밑으로 내려갔다 배밑 하나 있고 배밑? 배밑 둘 상거리 둘 올라왔다 도는거 봐봐 앞에 한다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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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레라 명모 둔거 도서관설한다 도서관설 도서관 P11 KS는 P 좀 많은거 같은데 20 남았다 아 나 혼자였구나 어 나 못 줘 딴 사람이 돼 먹었어? 다 왔어요 와 정기 안정료 아니 배밑 빠르자 이제 와줄게 응 아직 달 앞에 하나 배밑 까줄래? 베란다 볼 수 있나? 베란다 볼 수 있나? 네 보고있어 지금 오케이 상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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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밑 깔았어 배밑 깃끼 깠어? 상거리 상거리 있다 10보 뒤로 뺀다 뒤로 뺀다 똥창 똥창 둘 야 똥창 똥창 유정선 배밑 없지 있어 위로 위로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아 씨 사달 밑에 사달 밑에 하나 나이스 나이스 오 침착해 와 윤두꾼 이 멍청한 내끼 그릇 못잡아 이 씨 이거 한 명 경배님이랑 인준이랑 즉근님 한 명은 누구예요? 우리 팀 윤배 형 아 즉근님이랑 인부 형 같이 갈까 자 길라 조용한데 알론 클 간다 대밑 포카봄 대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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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2층 다운 2층인가? 대밑 아니야 이거? 2층계는 안 보여 맞네 시군 왜 twelve 아니 그러는 거야 5층 굿 최군 서완이형 심각한데 지금? 에어있 0102 010 가지고 천사 아 시군 len hvor 2층 계단, 2층 계단. 나이스. 2층 계단 P10이야. 아, 잡았네. 송창 잡았다. 하나 모르겠다. 홀라이 밑에 싸운다. 나 잡았네. 방금 사다리 밑에 싸운다. 맞아 맞아 맞아. 알로, 알있고? 알있고? 띈, 완전 띈다. 알알알. 알틴다. 알틴다. 가운다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 밑에 폭각할까 이거? 우리 내면 폭각하자, 다 밑에. 야, 앉아서 계곡 긁어봐. 저거 탔구나. 오케이. 으으. 야 있어 있어. 유정 사. 나 잘못사 하나. 어? 뱀. 뱀 못다. 뱀 쏘나. 뱀 쏘나. 뱀 쏘나. 뱀 쏘나. 아 시바. 총알 안 받을래. 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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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뱀겠다. 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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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뱀. 뱀. 야, 상대야 폭발했다. 개미클. 똥창이랑 똥창 하나 더. 똥창 10붙다운. 폭발적이 아니야, 이거? 사다리 조심. 뺑가게, 뺑가게 나가자. 뭐야, 앞에, 앞에. 뭐야, 깜짝이야. 012인데, 012. 못할 것 같은데? 파트너 할 것 같은데. 아, 진짜 저 영감수다. 고기. 샌더뱅. 아이, 씨, 빨리 형. 펑을 왜 이렇게 까는 거야, 개새끼가. 뺑 돼, 형. 네, 기다려. 다 갈게. 2층 나온다. 나왔어요? 다시 들어가고, 2층. 아닌가? 2층 안에 있어, 아직. 모르겠다, 이제. 뺑 돼. 아직, 아직. 난 뭐야, 난 뭐야, 뺑 먹었다. 올라왔다, 올라왔다. 와, 뺑 먹었는데 잡았다. 올라와 있다. 펑커 막혀있어요. 펑커랑 뱀같은데? 뱀 있다고? 뱀 밑에 있는 게 C4야. 아까 걔. 소리 나쌌네. 뱀 크리다. 아, 이쪽이 C4하고 쇠도 나오네. 펑커랑 펑커. 펑커랑 동덕. 아, 아. 슈퍼덩이랑 펑커. pela Ihre plans 야, 방금 C4 정사자리 있었지, 나 갔을 때. 저 새끼, 저 새끼를 썼어야 된다 015 하겠네 저 형 이열 빌런인데? 랄라 끊었어 내려가보고싶은데? 랄라 나왔다 똥창 둘 랄라 이거 둘 여기도 나갔다 베미 크리아, 갈밀 이거 둘이야 하나 더 있다 이 층계다 이 층계다 이 층계다 뭣해 존나올게 이싱구 공격하지 않았으면 나 성환이 형인잖아 키스님이었는데? 하하하 옆통수 존나가 이겼는데 안 죽노? 뚝끈이 와 갈 것 같은데 성환이 안파나고 아예 뱅 빨라 뱅인가보다 뱅 갔어 백업 준비 백 먹었어 은자뱅 은자뱅 갔어 은자뱅 갔어 P20 들어왔다 백 먹고 입구에 다 있어 입구에 다 있어 나이스 어디야 어디야 와 아 아 백 오지게 먹었네 쩝쩝 015 했네 다른 리스는요 보기 싫은너스 1에 16 됐네 깜짝 owad 베 작 깜짝 에덕 플레임 2층 저지러가 2층 저지러 총 쏘면서 으 2층 한길님이 왼쪽으로 점프 뛰어야 돼요 나갈대 오키 우리 계남부터 총 쏘둬다 1판은 한길님은 총들고 가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시발 포 아 시발 포 아 시발 포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사가 사가 나이스 라스트 어디야? 사다리인가 본데? 사다리가 없었어 뭐야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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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란다 같았나 보네 지치기 했나보네 2층 있고 나랑 엇갈렸나? 그런거 같은데? 와 성원형 진짜 이렇게도 못하나? 영감 성원형 왜 이렇게 됐네 아 핸드크만 와 저 많이 많이 했다 영건만 죽일라구 영건만 먹으면 돼 와 저 개피 R2 아 R2 둘 다 개피 2층 빈거 조심해 하나 더 있는데 센터? R2 R2 상거리 상거리 이게 개피야 개피 R2 플레이할까? 어디? 어디 센터 갈까? 영무 떼줘 백어초 지금 저 한 발 맞고 뒤질거 같은데 씨 봐 내 뒷방 봐줄게 2층 뽑갈게 0마두들다 영마 안해 영마 안해 영마 안해 야 나 고맙습니다. 이창안에 영번들 영번들 엉덩이 아니 영번들 왔어 나랑 이층 밑에 철길 보고 있다 철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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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철길 많이 간다 철길 많이 간다 철길 못 봐 철깃 셋 철길 넷 철길 넷 철길 넷 철길 넷 철길 넷 아 첨평가 된다 나이스 철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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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와아 코 설계 중IP mystery 문 안에 아무도도 들어갔어? 아니 내가 개척샷 맞았어 아 쪼만 쪼만 뻗이고 있지 아이씨 우리 병 다 죽어가고 고파기가 있나 존나 아깝다 다음.. 다음 판 살게 각자 빨래 살게요 간다 아 나 뼈 먹었어 2층 셋 P30 P30 2층 2층 4명 갈게 자판 그거네 이제 좀 빠르던데 1층 아이템 있냐? 가볼까? 문 열어놓을게 야당에서 먼저 들어갈게 나가보자 그냥 이거 뭐야 안 되겠다 뭐야 안 되겠다 2층 잡았어 센터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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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뭐야 이 ㅅ발 뭐야 이 ㅅ발 지시기 봐야돼 지시기 봐야돼 지시기 봐야돼 지시기 봐야돼 지시기 봐야돼 나 황기탈 컨트 컨트 들어왔 컨트 나왔고 잡고 라스트 안 되겠다 1이요 안 보이거든 공장 공장 야 너 공장 공장 안 해 공장 안 해 공장 안 해 나왔다 나이스 슈퍼존이 그 떨어진건가? 어 소리 안들렸는데 슈퍼박는데 시티가 있어서 깜짝 놀랐네 아니 ㅈㄴ 빠르네 그러면 그니까 땡 맞고 숨어있었나보다 애 세이브다 세이브 아닌가? 세이브 세이브 이심빨라 아 폭 아 으아 컨트 앞에 이게 뭐야 이건? 동시 이 새끼 뭐야? 반대 이층 반대 이층 반대 이층 와 이렇게 총 받치러 가버리는데 공방 습관이요 내가 줄게 이거 또 그거다 다른거 또 가보자 또 가보자 이거 존나 빨라 2층 조심해야돼 반대 이층은 반대변에 백만 좀 말까봐 그럼 백 계속 먹는거 같은데 예 한번 숨을 까줌 안 딜렀다 2층 안해 2층 안해 원샷 잡았어 2층 하나 회먹었다 새끼를 하나 어 3층 싸움도 하나 났다 야 2층 에라 하나 잡았어 2층 잡고 2층 하나다 예 아저프잖아 예 아저프지 잡으러 갈게 아까 3층 싸원도 나긴 했었는데 2층 조심해 이민 씨랑 10번은 뭐지? 아 뭐야 10번은 아 10번은 어디 써본거야 어디 써본거야 어디 써본거야? 2층 아니야? 2층으로 나오는거 같은데 뭔데 이거 안팔당어 2명씩 안팔당어 2명씩 안팔당어 2명씩 어디 써본거야 자 컨테 백가우 나갈게 자 컨테 백가우 나갈게 가 봐 세이브였네 어 가 볼까 에센트 잘 못망갔네 가자 가자 어 월샷 까나? 어 아까 월샷 깠어 근데 아까 들어오려다가 못들어와서 월샷 깠거 어 월샷 친다 2층하나? 2층 안해? 어 씨발 나 월샷 맞고 죽었다 우리 언더씨 뭐야? 세이끼 둘 세이끼 둘이야 세이끼 둘 아직도 둘 뭐야 갈게 아 안 보고 아 키가 너무 없어 아예 월샷 대기하고 있네 총 안 나오는 사람 없죠 그만음 자 오퍼 문 열게 열어만 넣을게 열어만 넣을게 아 아 아까보다 왜이래 이거 컴퓨어 들켰어 콘트 안 해 살게 담아 아 씨 왜 콘트 안에 슈퍼 먹을 수 있어 콘트 안 아 2층 안 해 2층 안에서 라디 월샷 친다 에이 를 둘이야 나도 어디 있었어 나이스 야 잡고 콘트 안에 슈퍼 먹을 수 있다 콘트 안에 슈퍼야 엘 둘 엘 둘의 2층 컨트 있고 컨트 있고 2층 안 해 2층 안 해 2층 P40 그거랑 라디오 뒷방 하나 그리고 A 나이스 2층 안 해 하나 2층 하나 P40 하나 2층에 뒷방은 P100이다 10포델 2층 10포델 2층 나이스 10포델 1층 아깝다 못 먹었다 총을 줄게 인준아 내가 하나 뿌렸다 이거 열면 와드에서 왑 쪄고 있는 거 아니야? 왑 왑 샤워 다시 창원 끄는 거 조심 일단 오픈 안 나갈게 또 꺼갈게 아 씨발 내가 백먹었다 아 공장 왼쪽 아 공장 왼쪽 공장 왼쪽 아 L 20 밑에 P20 L줄 L줄 L박스기 여기 10포델 지하로 가자 10포델 지하 뭐야 뭐야 언델 하나 있다 다운 10포델 지하야 P20 살아있다 하나 더 나이스 왜 날 보냐고 이 씨발 수명해야 돼 수명해야 돼 우리 개피야 왔다 뒷방 뒷방 하나 찾을게 뭐야 하나 잡았을 거 하나 잡았을 거 왔다 박사실 쳐다본다 박사실 앞에 안 깨졌어 안 깨졌어 깨져 있던 거 같은데 아 그런가 몰라 몰라 아 아 아 아 브리핑 좀 제대로 해주세요 저거 언제 깼지 나 깬 적 없었는데 처음부터 깨졌었던 거 아니야 아까 아까 성훈이가 깼었잖아 생각해보니까 너 그걸 왜 지금 말해주냐고 안 깨졌어도 조심해라겠다 이 멍청한 새끼야 안 깨져 있었어도 넌 뒤졌어 방금 에임에 대처가 하나도 안 돼 있었는데 이 멍청한 새끼 카자랄 인정합니다 카자랄 영모 조심 까진 에임엘 아 음료 택시 히 히 히 노화소 보너 택시 혜菊 미술 택시 동방 다행 기술 ып 택시 기술 슈다운 센터 갈게 다시 시작할게 이승이 센터 갈게 문 안 열고 있음 기억을 받겠다 여기 센터 확인했을텐데? 한풍기인가 보다 어 한풍 한풍 내렸다 이상해 내가 줄게 그 구구구구구 끝꾼이요 2층 안 해 아 0번 위 뭐야 0번 설 때 설 때 이측락스 0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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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측락스 뭔데? 아 0번 됐어 됐어 아 찐 불이 뿅 잊지마 이거 존나 불이 였지 존나 빨리 들어오네 아니 씨발 하나씩 토너먼트로 들어왔다고 아 공장이라 쉽지 0번 아 잡은건데 본대포 하나 깜 좀 더 뱅하고 나와볼게 나도 깔게 그잡아 가자 가자 자작뱅 두개 나이스 클클 이측하네 팀표 좋아요 2백 못은거 맞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떼줄게요 먹으라 인드 오픈이요 오픈이요 이만 안 나갈래 족같애 안 나갈래 라고 하면서 나가버리 15전 환풍기 조심해 환풍기 환풍기 조심해 환풍기 아 환풍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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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환풍기 한풍기 왼쪽 아 씨 한풍기 왼쪽 필요한지 뭐야 한풍기 왼쪽 뭐야 한풍기 왼쪽 백 뭐야 백 뭐야 아 미친새끼 이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% 10% 반피정도 된거같아 아 10% 10%이나 0번 2층 L 하나다 이거 L 하나 할만해 센터 바닥 하나 바로 언더 먹을게 그리고 0번 있었다 환기 ㅈㄴ 빨라 이거 잡아야겠다 뒤에 둘 둘 둘 둘 어 뭐야 암석성은 뭐야 오 왔나 일단 오픈 1 5 떨어졌어 이시 떨어졌어 10% 좀 뽑을게 잡았어 떨어진거 L 뱅 두개 꺾게 0번 나왔다 2층 안에 2층 안에 HP KS L 하나 박스 라스트 다운더 1이 들어가는게 못걸리는데 워싱으로 죽었어 5 대 6 5 대 6 나 야드 볼게 대그 또 조심해 대그 대그 조심 응 턴트 있는거 같은데 나 아직 안보여 나 봐 나도 사운드 안났어 칸트 폭발께요 어 R인가? 와 하나야 하나 둘 우리야 둘 내려갈 2층에서 살아나네요 박사실 언더 둘 내가 안 내렸어 내렸다 한풍기냐 한 명? 나 황기야 어 나 사실 하나 머리 깠어 너가 오케이 셋 와 아 이거 하나밖에 못났다 탓길 탓길이 한풍기야 한풍기 턴트 가까이 나이스 하나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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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디오 둘 둘 셋 셋 라디오 셋이야 나 P1 R가 해줄게 R가는 모션이었거든 빼빼빼빼빼 나이스 P10 나이스 하나 더 철길 철길 하나 간다 이거 낚시 좀 이거 이거 먹었다 어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이 개호우이거든 이 개호우 이게 코끼리거든 지렸다 이거 다 한 명씩 데려가노 갈 때 재밌어 와 일찍 느려요 뭐 한 건 했다고 으악! 그리고 있어 이 새끼가 다른 거 없다 나이스 둘이 가는 거 아니에요? 풀 세요 풀 세요 아 개피 라박 개피 P20 아 총 하나 돼요 나 안 나온다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다 왔어, 다 왔어 내가 1층 갈게 안 날렸다 또 세이브다 이거 야드 있어, 야드만 타 야드 많아 야드 병원 뱀 간다 아니 왜 까 뭐야? 공장 옆에 공장 옆에 둘 공장 하나 공장 0번 하나랑 공장 옆에 하나 샌 들어왔다 이거 철문 앞에 야드도 있는데 커트 나눈거 봐줄게 테스탄 테스탄 샌 반피 돼요 반피 라방 뛰는 즙 와 경병 뱀 까버리네 또 관계없이 뒤졌지 사라이 멍청한 새끼야 아니 내 위치가 들켰잖아 뭐 네 위치가 왜 들켜 나 나 존나 떼면서 오던데 열렸다 나 혼자 안 났는지 몰라 어디갔어? 안 나온거 같은데? 나 올라간다 아디 아디 펜터뱅 나온다 나와있다 잡았어 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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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있는거 잡았어? 야드 있어 야드 선 나온거자 야드 테라팔콘 야드랑 2층 올샷 치네 테라팔콘 있어 테라팔콘 테라팔콘 이거 아까 2층 올샷 치던거 아까 아 라방 했을거 같은데 야 우리 2층 우리 뭐야? 야드 들어왔네 이거 아닌데? 야드 없었는데? 근데 어떻게 와? 아 황기탄거 아니야? 아냐아냐 아 2층으로 오던데? 그니까 황기타서 반갑냐? 알쌤 까고 그냥? 내가 황기로 센쌤 올라왔어 나중에 이거 본다이 어디가 비었는지 야드는 아니었던거 같은데? 이거 진짜 빰 때려야 되는데 나 야드에서 0번 들어왔어 말도 없이 센터 오냐고 3층 한번 갈게요 야드 안보여 야드 안보여 세련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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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있었어 일단 3명 더 있나? 모르겠다 얘가 세련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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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나 줘 나 먹음 막는가? 내가 또 1층 가야겠구만 야드 있다 야드 둘 이상 야드 둘 이상 암바 안보이시다 암바 가는거 안봐? 나 암바 들어오고 볼게 암바 공장 옆에 붙는다 뺐다 다시 뺐어 나 시트 암바에서 암바 보너 중 야 뭐야 그냥 나왔다 10%나왔다 아 잡았어 어 라방 라방 라스트 도비 나이스 끝난거 맞지?